정동원이 언덱트 시대에 맞는 새해 인사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12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131회부는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9.6%, 분당 최고 시청률은 11.3%를 돌파하며 화요 예능 절대 왕좌의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정동원과 인도영의 온라인 세뱅 타임 등이 그려졌습니다. 정동원의 집에서 함께 아침을 맞이한 트롯뚱이 정동원과 인도영은 아침부터 식사 메뉴로 티격태격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후 방학 계획표를 함께 짜기 시작한 두 사람은 영상통화로 감사했던 분들한테 새해 인사를 전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축년을 맞아 귀여운 소의상을 맞춰 입은 트롯뚱이들은 바로 온라인 세대 타임의 둘이 장미노에게 랜선 용돈을 받은 데 이어 조영수 작곡가의 네버엔딩 덕담을 들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정동원 인도영, 너무 깜찍한 손에여 온라인 세대란이 너무 귀엽고 기특해요 등의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아내의 맛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한편 아내의 맛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한편 아내의 맛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감사합니다.